아 이제 관리를 좀 해야겠다 라는 좀 경각심을 좀 많이 느꼈지 의미 있을 것 같아 뷰티 유튜버 도전합니다 형님 일어나셔야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 고생 많았다 야 들어가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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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서울 미팅을 하러 왔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큰 프로그램에 출연자로서 예 오늘 출연지인 예 그러한 오늘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딱 왔다는데 또 유튜브에서 또 월급을 주셨네요 공이 하나 둘 소이 너이 여덟 개 아닌가 형 그러면 저희 지금 딱 정상 됐을 때 필요한 거 먼저 삽시다 보셨죠 여러분들 이놈들은 제가 돈만 들어오면 무조건 뭐 사야 된대 오늘은 또 뭘 사야 돼 사무실은 지금 기기라던가 이런 거 없잖아요 돈 들어왔으면 더 써야죠 그게 이제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게 되게 많네요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TV는 엘지라든데 엘지 진짜 좋네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어때 근데 이거 디스플레이 제품인데 막 써도 돼요 혹시 시험 한 번 도와드릴까요 저희 이거 잠깐 만진 건데 아니시면은 사실 요즘에 미세먼지 굉장히 이슈잖아요 미세먼지에는 클렌징만 잘해주셔도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져요 보시면은 이거 신제품인데 원래는 보통 폼클렌징으로 세안하시나요 샴푸로 딱 해서 네 끝 아 올인원으로 운동할 때 땀 같은 노폐물이랑 미세노폐물을 빼주시면 고객님 지금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아름다운 피부 유지하실 수 있죠 여기 한 번 해보세요 오 보시면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동그란 부분이 초음파에드인데 빨리 해주세요 네 1초당 37만 번 진동 이렇게 해서 거품 엄청 많이 나죠 이 진동으로 각질층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나 미세노폐물도 제거해줘요 고객님마다 피부타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중약 단계 조절도 되고 주머니에 넣으실 만큼 굉장히 휴대성도 좋고 그냥 딸딸딸 털어가지고 말려주시면 건조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헬스장이나 뭐 운동 다니시면서 편안하게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아니 매니저님 지금 사용하세요? 아 그럼요 제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해 보세요 진짜 사용하세요? 사용하는 피부장 향지야 다웅 다쿵쿵 다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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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당님 얼굴 한 번만 마당님 얼굴 한 번만 세수하라고? 네 세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챙겨오는데 네 아 이건 진짜 마사지다 부드럽다 아침에 뭐하세요? 어 형님 아침에 아 이거 갑자기 뭐하시는 거예요? 이거 뭐예요 이거? 피부관리 좀 하더라고 세세하게 코코코 느낌 어떠세요? 혹시 아프세요? 아니 전혀 아픈 것 같고요 뭔가 위아래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미세하고 섬세하게 지금 제 코 오르마자 들고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저희가 가야할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 이거 닦혔어요? 아 도시 색깔이구나 확실히 도시.. 도시 피부죠? 아 진짜 좋네요 잘 닦겠냐 근데? 이정크릴 잘 안 닦기더만 근데 진짜 신기하다 잘 닦았어? 이게 원래 세세에서 대충하잖아 남자들 형도 대충하는데 딱 그만 하려고 하면 턱 그만 해야겠다 하면 갑자기 코 이만 하니까 1분 넘게 이거 이거 처음 해본 것 같아 이건 화장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야외 여행 뭐 가방이나 이런 주머니에 넣어도 될 것 같은 거고 이게 남자도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왔지 자 오늘도 여김없이 운동을 왔습니다 마이홈 제가 또 요새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 얼굴도 가졌는데 또 몸까지 가질려면 아 아 아 아 아 그 무엇도 그냥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열 열 아홉 열 그 무엇도 알 수가 없어요 따라갔어 누군가 주신 나의 선물이 내 비닐 한 번만 봐줄게 저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피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출을 하죠 아니 중앙은 남자들이 또 얼굴을 잘 씻지도 않는데 씻더라고 하더라도 10초 20초 아 오늘 저녁 뭐 먹냐 남자들은 눈이 아파도 눈 뜨지 이렇게 남자는 잡는 거다 이게 거품이 너무 많이 나 아 그래가지고 눈이 좀 아파도 남자들은 참찌 아 아 아 클렌징을 정리합니다 안 돼 다 안해봐 끊어 자 저는 끊고 아 삼남자 여유 피부에서 나온다 샤워 끝 나중에 뵈 그리아 권리야 되는 세상 이게 여기 네 마지막에 여기 유튜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